네 안녕하십니까 엔빙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시장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 제가 지난주까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또 이제 이번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시점은 이번주 목요일날 맞나요? 그죠? 다음주인가요? 이번주죠? 옵션반기 이후에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들이고 그 이후가 아마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월화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 3거래를 남았는데 과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방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파생 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포지션 매매가 좀 가능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부터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제가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을 하루하루를 헨드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그어놨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제 2500선 강력한 지지 라인 때고요. 그 다음에 절점을 높여가는 흐름들 속에서 반등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리죠. 이 날 은봉 떨어졌던 이 날 이 날이 9월 30일입니다. 이 날 종가가 2593포인트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갭이 떠지는 이 자리. 그러니까 결국엔 2590부터 하단으로 2560. 이 30포인트 차이입니다. 2560부터 2590 라인 때 이 갭을 메꿨죠 오늘. 그죠? 메꿨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변곡인데 과연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다들 안 좋은 거 알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을 찍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선반영과 악재 해소로 삼성전자 드라이버 걸리면서 이 구간대를 양봉으로 세워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겠죠. 그죠? 국내로서는 삼성전자 실적인데 또 다른 외부적인 변수는 역시나 중동발 이슈입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동발 이슈에 따라서 이란과 이스라엘에 한 번 더 전쟁에 대한 격화적인 부분들이 언론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다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2500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하나 둘 셋 삼중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저는 일단은 현재 오전장까지는 이 갭을 메꿔주는 흐름들이고 일단 선물옵션 차트를 한 번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자리죠? 똑같아요? 어차피 코스피하고 거의 연동이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21선을 지금 맞고 오전장에 일단은 21선을 맞고 이 자리가 347.50 정도 될 겁니다. 이 자리를 지금 맞고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단에는 21선, 51선, 51선 여기 굉장히 큰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48, 350을 넘기 위해서는 이걸 갭으로 넘어야 되는데 그 갭에 대한 호재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오늘장에 미국장이 정말 강력하게 급등세가 1%, 2%짜리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내일 단박에 여기를 갭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내일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나라 장전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만 기대만 한다고 한다면 만약 오늘 밤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전자의 전쟁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실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개파라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키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받쳐놓는 부분들이지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에서 오늘 59,500원 라인 때를 찍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58,000원 정도는 찍어줘야 바닥에 나올 거고 그 위치에서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과 함께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자리가 58,000원 구간대인데 아직은 룸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과연 내일 삼성전자 잠정식장 나오고 삼성전자 급등이 나올까요? 그것도 저는 좀 보조적으로 보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시장은 시장은 이슈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하루에 500만 주, 1000만 주씩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되 기간적인 부분들은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 상승렬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한 발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는 중동발 이슈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한 번 더 지금 3일 동안 도지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3월 1일 동안 이 자리가 저점 자리가 바로 선물지수로 봤을 때 저가 340포인트 정도 됩니다. 341포인트 정도 돼요. 여기가 한 번 밀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줘야 그러니까 한 번 깼다가 양봉이 나와줘야 진정한 바닥을 저는 잡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도 아직은 반도체도 아직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우리가 보고들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상승은 일단 갭을 메꿔놨기 때문에 일단 갭을 메꿔놨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 좀 말씀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배경을 저는 진행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하고 들어보도록 할 텐데 한국석유부터 리뷰 한 번 잠깐 해볼게요. 제가 제포트에는 지금 중동발 이슈 관련된 석유 관련 종목들 이슈 관련된 이런 중동전형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시장 대비 강합니다. 어쨌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최고가 대비 19% 뭐 단일주일 만이죠. 그렇죠? 요즘 같은 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중앙 애너비스 그렇죠? 공략하고 나서 상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날?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왔고 오늘도 10%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급등 나와주면서 최고가 18% 더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튀어가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봤을 때는 직전 고점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3만원은 아닌 때를 중앙 애너비스가 종가상 안착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거는 지수는 빠지고 방산주나 뭐 이런 석유관련주 올라가면서 중동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애너비스는 목표가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지금 3만원은 어떤 종가상 넘지 못하는 자리인데 개인적으로 이번엔 넘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3만 2,500원 한번 잡아볼게요. 만약 3만 2,500원까지 돌파된다고 한다면 상상하기 싫은 시장의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3만 2,500원을 한번 저는 목표가를 올려보고요. 익절가를 잡겠습니다. 익절가는 어제 상한가 부근 때죠. 2만 7,500원을 잡고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생생한 마디로 중동전쟁 최대 수혜주 최대 수혜주라고 하기보다는 수혜주라고 하죠. 수혜주가 제가 이제 방산주를 안 넣고 있는데 방산주들도 이제 좀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뭘 바라보는 뷰 자체는 아직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할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들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름들이고 그렇다고 급격한 정말 패닉셀이라는 어떤 그런 빅숏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은 찍을 자리는 찍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지수 340포인트는 한번 찍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는 중동반 이슈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방산주 하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290원이고요. 한일단조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코드번호 024740이네요. 024740 한일단조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실까요? 일단 바닥이에요. 그동안 쭉쭉쭉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도 한일단조가 최근에 거래량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저항 라인 때를 돌파를 했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 대해서 저항 낼 때 거래량 없이 돌파했다가 밀리고 여기도 한번 꼬리닥으로 밀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보기에는 121선 라인 때인데 121선을 오늘 돌파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 차례 한 번 더 슈팅 공간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화면을 보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고 전쟁이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또 우리나라 시장도 불확실한 해소로 이제 드라이브 걸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전체적인 어떤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흐름들이고 이 중동발 이추만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연말까지 산타라엘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오늘입니다. 오늘 전후로 해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그런 육지 전면전 같은 부분들에서 폭탄 몇 개 던지고 끝나는 거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란의 석유시설을 만약에 얘네들과 건드려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상상하기 싫은 또 정말 중동발 새로운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당국자가 그 전후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7, 8 이번 주 안으로 뭐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되고 이게 터지게 되면은 그때가 지수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요 이참에 그냥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이제 가자지구처럼 될 수도 있다. 니네 자꾸 우리가 덤비면 이란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이 다 그냥 헤즈볼라처럼 그렇게 좀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언포를 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들을 본다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죠. 충분히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고 이게 뭐 갑자기 이스라엘이 공격 전쟁을 그만하겠다 휴전하겠다 이렇게 내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들은 계속 남아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러가지 방산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한일단조로 갖고 나온 부분들은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같은 경우 빅텍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지만 한일단조 같은 경우가 사실 실질적인 어떤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방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발 정도를 제가 보면서 피나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은 보시죠. 그래서 한일단조가 이렇게 해서 그저께 급등세가 이런 이슈로 나왔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과 전체적인 이슈에 대한 현재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첫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 그 다음 두번째는 중동발 이슈 근데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지수의 어떤 하방적인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한일단조를 차타 한번 보면서 목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일단 2500원 이 정도 라인에다 보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업그레이드 시킬 테니까 2500원 보고 손절가는 1800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